아유, 또 공주 왔네, 공주. 아유, 그냥. 공주, 공주. 아유, 뭐야? 얼씨구? 어머, 어머, 어머. 어머니.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아이스박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스박스. 초코 두 개요, 초코 두 개. 우리 여신님 들어오십니다. 초코 두 개요, 초코 두 개. 예, 예. 여신님. 어머, 왜 이렇게 예뻐? 야, 너 뭐니? 어머, 얘 좀 봐봐. 웃긴다, 얘. 어머,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얘 이거 배신이지. 너 뭐하고 왔어? 제가 아직 예열이 안 돼가지고. 예열이 안 됐어? 아니, 오늘 바캉스 간다고 그랬어? 나 머리 땄어. 아니, 바캉스는 바캉스인데 이게. 어때? 손가락이 화가 나네요. 손가락이 천출이다. 어디 들어가지? 그러니까. 자꾸 연결선이야.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 매직 키드 마술. 아니, 영재 재밌는 데 갔다 왔더라? 유정 씨랑. 어디 갔다 온 거야? 가병! 가병 빠지? 우리도 한번 그런 데 좀 가야 돼. 그러니까. 미미 씨 요즘 두 번째 세계 JTBC 요즘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어? 두 번째 세계? 8월 말쯤에 첫 방일 거예요. 아니, 그럼 유진이 뮤비 찍었대요. 뭐가 이래? 죄송한데, 언제 찾아볼 수 있는데? 저 김구라입니다. 나는. 아니, 뮤직비디오. 언제 나온다고요? 언제 나온다고요? 왜 이렇게 찍나와요? 유프 앤 나 아Never 더. 뭐야? 엔터 성 TRUNist 뭐야? 야, 여기. 저 파애애. 아이 LU terrikt 완성이었어요. תald anners 지금 뮤비를 찍다 와가지고 PowerPoint 오제인가? 원래 날짜가 빡다고 오락가락 할 때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뮤비를 찍다가 왔잖아요 아이브 안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데시벨을 지금 들어가지고 어쩐지 애랑 다 들어오는데 혼미백산하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언니 내가 예열이 안 돼서 예열이 안 돼서 너무 쿠키니? 예열을 써 너무 낯설어요 쿠키니? 근데 난 진짜로 우리 영지가 방송인이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이 마이크 찰 때와 평상시에 깨똑할 때랑 너무 달라 온도가 깜짝 놀랬다니깐요 아니 깨톡으로는 청학동이야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친절하고 예를 들어서 코비가 보러 왔어요 영지가 우리가 태국 갔다 와가지고 코비 끝나고 어떻게 한잔 적셔볼까? 너무 좋아요 언니 이렇게 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녹음이 하나가 잡혀서 혹시 시간을 미뤄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너무 예의 말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 영어 비밀인데 근데 놀토 때 유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유진이도 좀 느꼈더라고 그걸 좀 얘기해 줘요 영지에게 느낀 점이 있었어요 또 흥막이 얘는 안잉싶해요 그니까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안잉싶은 노예이야 다행이다 나는 너무 친절해 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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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예이 노예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게요 이게 마지막에 지금 그 언니가 뭐 SNS에 올리고 싶었는지 너랑 둘이 찍은 셀카 있으면 보내줘 그래서 제가 갤러리를 저희 또 태국 갔다 온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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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그래서 언니랑 찍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보내줘야 해서 잔뜩 보내줬어요 확인을 안 하고 근데 웃긴 건 단톡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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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보내면서 이 사진 올려도 괜찮나요?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 뭐지? 이렇게 해서 소원을 한번 해야 돼 소원을 깔아야 돼 그래서 개인 톡을 남겼어요 오 언니 왜 답장 안 해?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랑 안 돼 그래서 프로방송인이야 마지막으로 제가 남긴 카톡이 뭔지 알아요? 뭐야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그것도 안 읽었어 아니 얘기 좀 해줘 왜 들어오는 거야?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님아 안규진같이 예쁜 애랑 카카오톡을 한다고 생각해 안규진같이 예쁜 애랑 카카오톡을 한다고 생각해 빠져나가죠 이렇게 단톡은 그렇게 대답을 잘하면 단톡은 왜 이렇게 활발하게 단체 카톡은 확인이 되어 있고 답장도 와 있어요 근데 개인 카톡은 확인도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뭐야 뭔데 이거는 단체 카톡은 일부 관련된 일일 수 있는 맞아 그것도 확인하고 아니 일이 아니고 사진 올린다 그래 그게 일이야 그게 일이야 사진 올리는 게 일이야 우리는 유튜브 우리 얘기한 건 일이 아니야 일이야 왜 안 읽어 아 해명타임 뭐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해명할 게 없어요 제가 그냥 쓰레기인데요 해명이 없어 해명할게 아이스크림이 나온다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제가 약간 나머지 세 명은 약간 근데 저 먹는 것만 먹는 거니? 먹는 것만 먹는 거니? 아 편식을 해 언니가 이제 가려요 조금 배 아이스크림 팀으로 오! 여섯 개? 할 수 있겠다 오케이 할 수 있겠다 고마워요 오케이 이지하죠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네 올타임 레전드라고 하셨죠 네네네네 가볼게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나 둘 셋 이거 너무 많이 얼었다 아니야 잠깐만 근데 너무 아니아니아니 솔직히 다른 거다 다른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솔직히 이거 보석바다 솔직히 야 줘봐 유진아 줘봐 야 아 미친아 너무 많이 얼었다 원래 상태가 아니다 야 야 뭐 못 튀어나오는 데 없냐 이거 실루폰이야 실루폰 야 뭔 소리 봐 안 깨지잖아요 야 야 이거는 나 이거 알아요 아 너무 웃겨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아 너무 웃겨 이게 뭐겠어요 봐봐 이거는 아니야 아니잖아 뭐예요 정답 알잖아 뭐예요 정답 아시니까 그럼 영지씨가 5초 아니 10초 줄게요 네 10초 10초 8, 7, 6, 5, 4, 3, 2, 1 뭐죠 비비비 냄새 확 났는데 내가 자 오케이 인정 웃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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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살았다 다 줬어 와 근데 다른 아이스크림도 상태로 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살게 소리가 켜져요 하나 둘 셋 메로나 아후 숙제에서는 좋대 맞아 소주랑 먹으면 맛있어 하나 둘 셋 돼지마 너무 좋아해 진짜 좋아해 하나 둘 셋 탱크보이 정답이네요 진짜? 이거 어려웠어 제발 하나 둘 셋 요맘때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요맘때 정답 야 야 이거 진짜 잘했어 맞다 맞다 야 맞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요맘때 요맘때 나 보석한 줄 알았어 요맘때 하나 둘 셋 스크립아 용지야 사랑해 용지야 사랑해 용지야 사랑해 용지야 사랑해 또 깨부수면 안 된다 괜찮아 괜찮아 용지야 큰일 아니야 큰일 아니야 하나 둘 셋 제발 하나 둘 셋 요맘때 언니 정답 하나 둘 셋 요맘때 언니 정답 야 이거 진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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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다 야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요맘때 요맘때 나 무섭한 줄 알았어 진짜 잘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스크립아 용지야 사랑해 용지야 사랑해 용지야 사랑해 용지야 사랑해 또 깨부수면 안 된다 응 괜찮아 괜찮아 용지야 큰일 아니야 큰일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땡 아 이거 뭔데 이거 억수수 españ 야 거의 아침 드라마 엔딩 장룡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억수수 이게 뭐예요 이게 억수들 바반바 이거 바반바네 바반바를 바반바도 솔직히 나도 몰랐어 바반바 이렇게 생겼어요? 바반바가 그런가 봐 아쉽다 바반바를 보고 온 적이 없어 나도 근데 봐봐요 바반바 비비빅이 내 연령대인가 솔직히 나 연령대는 아니지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올 타임 레전드예요. 올 타임? 올 타임이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전부 다 해야지. 거의 다 맞췄는데. 아, 이거. 이거 어쩌죠? 어떡하지? 이거 언니, 자부. 굉장히 이렇게 숨겨. 가자. 자리 괜찮아, 다들 자리 어때? 저는 자리는 다. 아, 뺐잖아요, 뺐잖아요. 뒤로 했어요? 아, 뺐잖아요, 뺐잖아요. 뒤로 했어요. 뺐잖아요, 뺐어요, 뺐어요.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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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요. 아, 뺐어요, 진짜 뺐어요. 판독, 판독. 우리 신부들이 거짓말은 안 해. 네, 거짓말 안 해, 저게. 진짜 뺐어? 뺐어, 뺐어. 유리 씨, 알겠습니다. 오감자 예감. 아, 이거, 이거, 이거. 죄송한데 적혀 있다니까요, 오감자 예감. 봤어요. 어디? 너무 잘 보여요. 초명으로 봐버렸어요, 제발. 조명이 쏴주네요. 죄송해요, 못 본 척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오감자 예감. 어, 읽기나 봐. 장금만 비쳤어요, 장금만. 다 비쳤어요, 방금. 다 비치. 다 봤어요. 오감자 예감. 그냥 아예 이렇게 있던 거야, 이렇게 있던 거야? 아니, 저는 뭐라고 그러시는 건 줄 알았어요. 일부러 맞추려는 거야. 왜 이렇게 혼나요. 다시 바꾸셔야 되는구나. 아니, 그냥 모른 척하고 맞추려. 거의 쉬폰 커튼이었어. 아니, 아니, 여러분의 이런 더. 그러고 살 수가 없어서, 진짜. 뭐가 맛있다. 하나. 10만 원, 10만 원. 영지요. 영지가 근데 상품권을 반납을 아직 안 했대. 어, 했어요. 했어요. 아까 했어요. 수고렬서. 야, 진짜. 우리의 정말 사랑은 너무 정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영지 정직하니까 상품권 5만 원 주자.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 준 거 아니야? 이거 안 줬어. 몰라요. 준 거 아니에요? 안 줬어요. 안 줬으면 지금 주면 되지. 그래요. 아유. 뭐 또 그렇게 크기라고. 그러니까. 아유, 뭐 세상은 너무 좋네. 그래서 정직선. 정직선 5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정직선 5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이미 10만 원을 삐딱 신청했었던 거잖아. 이게 띵했었어요. 영지가 얼마가 남았냐면. 우리 50만 원 남았다. 딱 이 정도로 가면 돼. 50만 원. 50만 원 좋아, 50만 원 좋아. 아니. 잘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합시다. 내가 뭐 딴 데 보고 해. 딴 데 보고. 왜 볼까요? 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유진이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걸 봐봐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셔야죠. 안경으로 비칠까 해서.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어, 진짜 우리 아빠. 어, 프링글스. 우리 아빠가 핸드폰 볼 때야. 우리 아빠가 핸드폰 볼 때야. 우리 아빠가 핸드폰 볼 때 똑같아요. 언니 보자. 가족 케이스. 언니 보자. 내가 감지해요. 이렇게 볼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삐져서 왔어요, 오늘. 오늘 되게 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억 하신 적 있으신데. 자, 가볼게요. 1번부터. 하나, 둘, 셋. 고래박. 그렇지. 하나, 둘, 셋. 문어로 만든 건데요. 오징어. 설명을 하잖아요. 오마카세도 설명을 하잖아요. 게다가 문어가 아니라 오징어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쉴드를 못 치겠네. 지금 엘리버버 갖고 있습니다. 오징어랑 문어랑 섞였을걸요? 그러니까요. 같은 중독 아니에요? 안 드렸어요? 까먹은 거예요. 진짜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 지금 한 장씩 갖고 있읍시다. 그리고 틀린 사람 거 죽지다. 그래, 그래, 그래.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너무 슬픈. 자, 지금 인당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자, 해볼게요. 명지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애플파이. 왜요? 왜요? 사과파이. 프렌치파이. 애플파이잖아요. 본질이. 아니. 그건 맞아. 딸기맛이에요. 그건 맞아요. 아, 딸기맛. 딸기맛. 맞아, 그건? 이것도 맞다 해요. 사과 마시면 마칠다고 그랬는데 딸기맛이 아니에요. 마칠게? 근데 영지는 못 맞췄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입에 과자가 많아요? 많이 못 맞힌 것 같은데 여기 과자가 왜 이렇게. 좀 더러워.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네. 영지 언니 틀리면 마이너스예요. 더 안 내요. 내 돈으로 매크게로. 맞아. 야, 아니 순서를 바꿀까? 가서 바꿔. 순서를 바꿔. 제가 1분으로 갈게요, 제가. 순서 바꿔. 내가 1분으로. 지금까지 나온 거 거기다 맞혔어? 얘 자리에 과자 떨어진 거 좀 봐. 여기 뭐, 뭐. 지금. 맞히는 기업이 없는데. 뭐 맞히진 않았거든요. 영지의 흔적이에요. 소중해요. 유나를 드론 수준으로 갖다 대.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에이스. 너가 에이스야. 너가 에이스야. 자기 동의 했죠? 자기 동의 했어요. 김미연. 하나, 둘, 셋. 콘칩. 와, 너 리듬 좋다. 너 리듬 좋다. 콘칩. 하나, 둘, 셋. 초코.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 누르셨죠. 정답이고요. 초코살 정답이고요. 드디어 언니 자리에 왔어. 하나, 둘, 셋. 에이스. 땡. 아니, 이거 뭐. 어? 이거 뭐 얘들아?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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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만 말 만 그냥 노룩으로 이따가 보세요. 뭐야 이 조리퐁? 와 언니가 날렸다. 뭐야 이 조리퐁? 뭐야 이 조리퐁? 뭐야 이 조리퐁? 뭐야 이 조리퐁.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죄송한데 여기 써있네요. 아 그렇네요. 이런 건 깡트로 준비해야 돼요 깡트. 그래 다음에는 언니를 제작진에 앉히시는 게. 있어요 똑같이. 하나 둘 셋. 깜짝깡 깜짝깡. 깜짝깡. 아쿠쿠다스. 아쿠다스. 아쿠쿠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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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깡깡깡. 조심해 조심해. 언니 조심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은진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고구마. 고구마 꺼. 고구마 꺼.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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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CM송 넣어주세요 CM 들어오겠다 같이 찍자 지분 나눠야 돼 하나 둘 셋 꼬복지 거기다 왔어요 어떻게 하나 둘 셋 정돌이고요 정돌이고요 잠시만요 가자 김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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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나 둘 셋 엄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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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엄마손 파이 정돌이고요 정돌이고요 우리 엄마손 아 아 아 아 아 아 랩어랑 웨퍼랑 언니 최고다! 진짜 최고다! 그럼 엄마손! 엄마손! 바이 바이! 하나 둘 셋! 엄마손! 엄마손! 남손! 마미손! 엄마손 뒤에! 엄마손! 엄마손! 남손! 마미손! 엄마손 뒤에! 엄마손 뒤에! 바이 바이! 바이! 엄마손 바이! 정답!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언니 이과다! 언니 이과다! 마미손! 마미손! 엄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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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손아리! 엄마손! 20만원 축하하셨습니다. dooing! 거기서 파이خ 상대ator 1 2 머리